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서울 한방진흥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추천 웰리스 관광지로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난 2021년 추천 웰리스 관광지로 선정된 서울 한방진흥센터는 인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는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웰리스 콘텐츠의 적정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 심사위원단 평가로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우수한 시설로 인정받아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인증은 올해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